들으신 대로 북한군은 이 씨를 발견한 뒤에 육지로 데려가지 않고 바다에서 총을 쏜 뒤 시신을 훼손하기까지 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일 거라는 분석이 나오는데 그래도 비무장 상태인 민간인을 사살한 건 용납할 수 없는 반인륜적 행동입니다. 북한군이 그렇게 나온 배경은 김아영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지난 7월 탈북민 김 모 씨가 강화두를 통해 개성으로 월북하면서 북한에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월북자가 코로나19에 감염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김정은 위원장이 정치국 비상 확대 회의를 소집했고 개성시가 통째로 봉쇄됐습니다. 경계를 제대로 하지 못한 북한군 부대에는 엄중한 처벌이 내려졌습니다. 허술한 전선 경계 근무 실태를 엄중히 제작하고 책임이 있는 부대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적용하며. 그로부터 불과 2개월 만에 발생한 사건인 만큼 대남 경계를 막고 있는 북한으로서는 외부인에 의한 코로나19 유입 가능성에 긴장 상태였던 걸로 보입니다. 이 씨를 발견한 북측 인원이 방동면과 방호복을 썼고 이 씨와 일정한 거리를 둔 채 진술을 들었다는 것도 접촉을 최소화하려 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해상에서 이 씨를 사살하고 시신을 훼손한 것도 코로나19 방역을 의식한 무모한 대응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하지만 어떤 이유로도 비무장 상태의 민간인을 그대로 사살한 건 명백한 반인륜적 행위입니다. SBS 김아영입니다. 김아영입니다.